KB금융 뜨겁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융주도를 좀 답답하다, 금리 무겁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지금 올 들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올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한 5만 5천 원 정도의 주가였는데 지금 6만 원대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은행주 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수혜주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좀 약하죠. 이것만 갖고는 약하고 현재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대 마진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증권과 보험, 다양한 투자처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KB 증권도 한 1조 순위익을 달성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다 좋아요. 지금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의 어떤 굴레 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속에서 지금 금융지주회사들은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느냐, 성장주를 사느냐 이런 거가 아니라 결국 이들은 실적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LG앤솔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금융주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보니까 지금까지 좋다. 앞으로는 어떻겠느냐. 이거 이제 지금 고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데일리TV에서 12월 달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추다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배당도 받으시고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나있으실 상황이에요. 그럼 배당까지 하면 한 20% 나온 건데 저는 앞으로도 좋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금융지주회사들은 이익이 탄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틱하게 이게 두 배, 세 배 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적금을 들기보다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주식을 사시는 게 오히려 이거는 이제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 적금만 할 돈을 주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금융지주회사를 조금 편입을 시켜놓으시면 저는 배당과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적금 누가 넣을까요 싶은데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보니까 아직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의 은행은 사실 조금 점점 문턱을 높이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또 팬데믹상 우리는 어려웠는데 실제 그렇게 잘됐다고 하니. 배가 아프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 주식을 사서 위안을 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KB금융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 시도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볼 때 우상행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저런 차트는 이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 직전 고점을 뚫어주려는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게 된다면 그런 모습입니다만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6만 원대, 6만 5천 원 까지 갈 때는 거래량이 급증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리를 읽어야 돼요. 거래량에서 심리를 읽어야 되는 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6만 원에 사셔서 6만 원, 2, 3천 원이면 거의 똔또인지 플러스가 났는데 그분들이 지금 장이 불안하다고 하면 지금 당연히 안 빠진 종목을 파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안 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장애, 사람이 그렇잖아요. 플러스가 나면 이 플러스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해서 팔게 마련인데 불안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 거래량은 일종의 매집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